또 이제 중요한 게 바로 보행 녹지 네트워크 구축이거든요. 지금 나와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매봉산공원, 쌈지공원, 응봉공원, 응봉글린공원, 보행 녹지 네트워크 이걸 구축을 강조하고 있는데 왜 이 주거지 개발, 재개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왜 이런 것들을 같이 봐야 될까 이거를 보면 저는 좀 재밌었거든요. 사진을 보면 이 매봉산글린공원 보이죠? 이 녹지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드릴게요. 매봉산글린공원, 그리고 여기 쌈지공원, 그리고 응봉공원이고 응봉글린공원까지 이게 하나의 녹지축입니다. 녹지, 보행 녹지축이라고 볼게요. 근데 이 주변을 보면 지금 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공공복합사업, 근무 16구요. 그리고 옥시파켈스 이것도 다 사실은 다 재개발 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주거지 개발이 또 은근히 활발합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것들 왜 중요하냐 이거 보시면 보행 녹지 네트워크로 구축해야 된다. 그러니까 또 이게 보면 정비사업이 지정된 것들이 많다. 이게 또 하나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이 녹지, 보행 녹지도 중요한 키워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를 생각했을 때 중요하다. 그래서 이 녹지를 연결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친환경 주거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친환경 주거지를 조성하겠다. 딱 위치를 보면 어디죠? 도시공공복합사업이 지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고일대를 친환경 주거지로 조성하겠다고 이때부터 생환경 계획에서 이미 언급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 잠시만요. 이렇게 사례를 보면. 이런 식으로 보행 녹지 네트워크를 같이 해야 된다. 자세히 보면 이런 것도 나와 있거든요. 여기 하세표 다 나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보행, 이런 녹지축. 아까 녹지축이라고 했죠. 보행 중심의 녹지축. 중심으로 이 역, 이 역간 하세표가 돼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다산론, 이 다산론과의 연계 측면도 고려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사실은 보행 녹지잖아요. 보행 녹지. 그러면 이 보행 환경도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화된 저층 주거지일 때는 보행 환경이 좋지 못하겠죠. 당연히. 사람들이 다니기. 인근의 사람들이 이런 녹지 환경도 이제 공원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 환경을 개선시켜야 되잖아요. 엄청난 오르막길이죠. 여기도 땅의 영역들 보면. 지금 뭐 제2종 7층 이하. 그리고 제1종 일반 조직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것들 중요하다. 그래서 친환경 주거지로 조성을 하겠다라고 이미 생활공간에서부터 언급이 있었다. 그래서 이 보행 녹지 네트워크라는 키워드도 중요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녹지축. 매봉산 공원부터 응본 근리공원까지 하나의 녹지축을 봤을 때 주변으로 이미 다양한 정비사업 형태로 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뭐 재개발, 근무 16구약 이런 도심복합 사업 이런 것 같이 다양한 형태의 정비사업이 순종이 되었다. 그래서 저는 도심 공공복합 사업. 이게 사실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 중구, 중구도 적극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도심 공공복합 사업. 이게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나왔던 거잖아요. 종류가 3가지가 있거든요. 역세권, 주거상업, 고밀주거라든지 중공업, 그리고 저층주거. 그런데 이 약수업, 도심 공공복합 사업지는 저층주거, 그래서 이 저층주거. 그리고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업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다. 그래서 이 지난 21년에 보니까 이 중구가 국토부에 제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21년 8월 3일 날에 선도사 후보자로 6차 선정이 되었거든요. 중구가 굉장히, 굉장히 지금 적극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중구 공식 블로그거든요. 24년 8월 3일 이때 나왔던 건데 이 약수협, 25일 만에 동류를 70% 달성했다. 종류업체 없이 주민 단결과 구청 지원. 구호 입장에서도 이곳일 때를 반드시 개발하고 싶어한다. 그런 의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구호에서 너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뭐 70%를 했다. 동류에서 접수한 지 25일 만에 70%를 달성했다. 이렇게. 그래서 뭐 목표로는 8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600세대, 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개발을 하고자 한다. 근데 착공은 28년도로 보고 있다라고 이제 중구 청해서 이렇게. 근데 이 도심공공복합사업. 또 이거 최근에, 최근에 댓글 다신 분이 있더라고요. 이 약수협 일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지. 투자 어떻게 생각하냐. 투자, 당연히 저는 막그러마자 어차피 이 보행 녹지축 연계 측면에서는 저는 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좋게 보거든요. 근데 당연히 이게 안 되는 이유가 현금 청산 문제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했을 때 이게 문재인 정권 때 그러니까 21년 아마 2월 4일 날인가요? 2.4 대책인가? 그때 아마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공급. 그때 부동산 가격이 너무나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투자 가격이 올라가면 이제 공공, 공급의 문제가 나오죠. 공급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서 이 도심 복합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지금 새 정부가 들었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당도 다르죠. 어쨌든 간에 이 윤석열 정권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도 도심 복합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네이버 카페에 올려두긴 했었거든요. 24년 8월 31일에 나왔던 장기 주거 종합계획입니다. 국토부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 공급 활성화 측면에서 도심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 도심? 여기 보시면 면적이라든지 노후도 여건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만 제곱미터 이상 30년 이상 노후지가 많은 곳들은 정비사업이겠죠. 절차 간소화라든지 사업성을 제거시키겠다. 그리고 1만 제곱미터 이상 20년 이상 이거 상대적으로 노후도가 떨어지죠. 상대적으로 노후도가 떨어지는 것들은 도심 복합사업을 추진하겠다. 이전 정권에서 발표된 대책이지만 무조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걸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보완을 해서 계속해서 이어나가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계속해서 도심? 공공이라는 말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이 계속해서 추도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실은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공공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사유권 이런 것들 또 침해한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계속해서 이제 이번 정권에서는 이제 민간의 본격을 본격으로 도입하겠다. 그러니까 도심 복합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오케이. 하지만 너무 공공주도를 하지 않고 민간에서도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어쨌든 간에 이 도심 복합사업지는 계속해서 24년 8월 30일이죠. 지금 정권에서도 계속해서 야 나가고자 한다. 그리고 1만 정보 밑에 이하일 때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라든지 뉴빌리지 뭐 뭐하다는 거죠. 정비사업은 뉴빌리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계속해서 도시지상 같은 건데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이라든지 재정비촉진법 10만 제곱미터 이상 원도심 같은 경우는 재정비촉진법 이런 것들 면적 사업 그 면적이라든지 노후 여건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계속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와있어서 도심 복합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때 내용을 좀 보면 기존에는 아까 말했을듯이 문진정권 때는 이준정권 때는 너무나 공공을 사랑했죠. 공공만 시행하다. 도심 복합사업을 이제 인간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역세권이라든지 상업지역 이런 것들을 창의적으로 복합개발을 하겠다. 그래서 아까 도심이라만 하니까 이제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시키겠다. 공급 활성화 대책입니다. 결국은 영정률 기부채납 이런 것들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나와있었고요. 그래서 기존에 추진되던 공공사업지는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후도나 사업성이 부족한 것들은 이제 공공이 서포트해주겠다. 이렇게 나와있었고요. 그리고 22년 8월 16일 날 때 또 윤석열 정권 첫 번째 부동산 공급대책이거든요. 이때부터 사실은 여기서도 민간 도심 복합사업을 신설하겠다고 나와있었습니다. 공공 도입을 했죠. 문재인 정부 때 20년도 2월 4일 도입을 했으나 이제 여러가지 주민 반발 동요문도 안 채워졌습니다. 계속해서 도시 공공복합사업 후보지로 계속해서 선정했죠. 8차 9차 10차까지 했나요? 선정을 했는데 실제로 동요률을 안 나오고 당연히 사업이 진행이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장역이 LH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민간도 사업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하겠다. 그래서 법을 발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계속 공공 그래서 계속 공공이라는 말을 빼고 있어요. 그래서 도심 복합인데 민간 도심 복합 이런 식으로 좀 또 자신들의 색깔로 또 용어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토지주 너무 지금 사람들이 공공에 대해서 좀 뭐라 하죠 꺼린다? 그러니까 반발심이 심해하기 때문에 토지주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경우에는 민간 전문기관들이 시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민간 도심 복합 사업을 신설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했을 때 역세권이다 보니까 또 산업 중심으로 개발하는 성장 거점형 그리고 주구 중심의 고밀 개발하는 부구 중심형 이런 식으로 또 두 가지의 종류가 나뉘고요. 그래서 도심이라든지 부도심 노후 역세권 중공업 지역에 집중 지정하겠다고 나와있습니다. 역세권은 너무 할 게 많아요. 사실은 중공업 지역도 계속해서 제가 잘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게 집중이라는 이런 단어를 썼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죠. 집중 지정을 하겠다. 그래서 노도 60% 이상 역세권 중공업진은 주구 중심으로 개발하겠고 뭐 이런 저의용 낙후되어 있는 혁신의 개발이 필요한 이런 지역들은 성장 거점으로 집중 지정하겠다라고 공급대책 윤석열 정권 첫 번째 부동산 공급대책에서 나와있었습니다. 기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 후보지는 당연히 공공 도심 복합 사업지죠. 그럼 원칙적으로는 공공방식으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약수역일 때 공공 도심 복합 사업지도 도심 공공 복합 사업지도 이제 공공방식으로 유지를 하겠죠. 근데 다만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만약에 호응이 낮은 것들은 철회하고 민간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계속해서 민간 도심 복합 또 자신의 또 컬러를 입히는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해서 해도 되냐 당연히 안되죠. 왜냐하면 현금 청산 문제가 있습니다. 보시면 그때도 이게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신통기획도 지금 문제가 많았잖아요. 근데 그것도 권리선정 기순위를 좀 완화해주는 이런 문제가 있었죠. 이것도 보면 문재인 정부 때 2.4 대책이라고 해서 도신복합사업지 21년 6월 29일을 현금 청산 지정일로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도신복합사업지로 지정은 안됐다 하더라도 추후에 우리가 어디 지정될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그것이 도신복합사업지로 지정이 된다면 그것도 21년 6월 29일로 우리가 현금 청산일로 지정할 것이다. 솔직히 이게 말이 안되죠. 이게 선량한 매수자들도 당연히 매수 현금 청산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누가 이거를 동의를 할까요? 후보지 발표 전 매수한 1주택자 소유자들한테는 특별공급권이라는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너무나 피해자가 많다. 그렇다 보니까 후보지 발표 전 그러니까 기순위는 일괄적으로 21년 6월 29일 일괄적으로 현금 청산일로 지정했었는데 만약에 이때 그 이후에 도신복합사업지로 지정됐다 하면 이 사람들 다 현금 청산 되었는데 이 지정이 이전에 그러니까 21년 6월 29일날 이후에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지정일 전에만 매수를 했다면 이 사람들에게는 특별 대신에 또 1주택 무주택자야 된다. 특별공급권이라는 것을 부여를 하겠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또 만들었습니다. 또 나왔던데 24년 8월 나왔던 기사인데 이렇게 또 보면 특별공주택 특별공급 유형을 만들어가지고 신규후보진에 매수자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 21년 6월 29일날이 아니라 도신복합사업 대상지 그 후보지 대상지 발표일 이전에 매수한 사람이라고 이제 바꾼거죠. 살려준 것입니다. 한번. 그래서 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근데 다만 조건들이 있죠. 여러분들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토부 장관이 도시한 날 그러니까 도신복합사업지로 이제 발표한 이전에 계약이 체결이 돼야 되고 소유권도 등기가 이전이 완료됩니다. 그 입주자 모집 공급 이게 추후에 도신복합사업이 추진돼서 추진돼가지고 분양할 때까지 그때까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구질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걸 고뇌를 찌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까지 무주택 신분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일단은 이 골 현금상산 기준을 완화를 시키셨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보시면 이게 특별공급 시행규칙에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특별공급이라고 해서 특별공급이라고 해서 좀 나있더라고요. 근데 보면 청년 그러니까 19세 이상 39세 이하일 경우는 우시제공 및 이하만 특별공급할 수 있다는 규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단점이거든요. 그리고 물론 무주택자 청년이 아니더라도 두 명 이상의 자녀라든지 신혼부부한테도 특별공급을 주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른 사업들이라든가 마찬가지니까 한번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한번 규제를 완화해줬다고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게 또 특징이 들어고요. 24년 1월 10일 날 부동산 대책이 또 나왔거든요. 이때도 계속해서 지금 공급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특히나 이 도심 대부분 다 서울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규모 정비 사업이라든지 도심 복합 사업을 계속해서 매번 대책마다 언급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도심 복합 참여를 제고를 하겠다. 이게 아까 말했을듯이 기존에는 21년 6월 29일의 날을 일괄적으로 토지주 우선 공급일로 지정했었는데 이거를 개별 후보직 발표일로 일단은 완화를 했죠. 시행규칙에 따라서요. 공급일 이후 거래에도 부주택자한테는 현물보상 그러니까 입주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주권 전매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게 보면 법이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법이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매일경제 기사인데 이걸 법제약 그러니까 23년도 3월 달에 발의를 했어요. 21년 6월 29일 이전에만 매수를 해야 입주권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후보지 선정일 전에 토지나 주택을 취득했으면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소급 적용을부터 받을 수 있다. 이런 특례 조항도 담겼어요. 그런데 이게 법 개정상황이다.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다. 그걸 받으시면 될 것 같고 또 또 특징인 게 설령 후보지 대상일 발표 이후에 샀다 하더라도 기준 이후에 샀다 하더라도 최초 거래 어떤 사람이 이 주택을 최초로 이제 무주택자가 최초로 샀을 경우에는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현금청산했는데 이거를 판물청산 그러니까 하나의 장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어야 된다면 전제 조건입니다. 법이 지금은 안 돼요. 법이 통과된다면 이것도 만약에 무주택자가 매수를 한다면 지금 매수를 해도 입주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분양권도 팔 수 있게 전매 조건이 있었는데 이런 것도 분양권을 팔 수 있도록 하겠다. 다만 제일 중요한 게 이 법이 통과되어야 된다. 이게 24년 3월 달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이것이 통과된 게 아니다. 이걸 봐주세요. 그리고 이제 도신복합 사업 지금 정권이 계속 공공이라는 말씀을 빼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 말해서 앞에다가 민간이라고 말을 놓고 있죠. 이 복합 사업 지금 정권에서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아마 일몰돼 있었는데 이걸 26년 12월로 연장을 했다고 합니다. 24년 9월 10일 기사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정권에서도 이 도신복합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거다. 다만 이전 정권의 색깔은 지우겠다. 공공이라는 말은 빼겠다. 이렇게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이제 LH에서 실제로 이거 영역이 나왔더라고요. 24년 5월에 영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라고 했죠. 사실은 도심이라는 말은 게 경기, 인천, 부산, 대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